중세부터 상업이 발달해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유른베르크 그때부터 쭉 먹었다는 소문난 음식을 찾아갑니다 저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식당 같아 보이는 건물인데요 이름이 바펜슈미트예요 바펜슈미트는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역시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중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길 위에 켜켜이 쌓인 세월조차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일 사람들 그렇다면 유서 깊은 음식에 대해서는 어떨까요? 그들의 전통과 자부심이 깊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집니다 오래된 식당이 있다고 해 찾아가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문을 연 지 무려 700년이 넘은 소세지 각입니다 진짜 전통이 느껴집니다 제대로 된 유른베르크 소세지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시지 천국 독일에는 무려 1200여 종의 소시지가 있습니다 그중 유른베르크를 대표하는 소시지 유른베르거 브라트소스트 크기가 타지역거보다 확연하게 작은 게 특징입니다 유른베르크 소세지 소세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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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세지 좋은 아플릿 진짜 제 검지 손가락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거의 진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 손가락이랑 길이가 똑같은데요 심지어는 굵기도 똑같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감옥에 있던 사람들한테까지 주려고 소세지 이렇게 작고 가늘게 만들어서 좋다는 걸 보면 정말 독일인들이 얼마나 예전부터 소세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과거 식품 저장에 어려움을 겪던 고대인들이 돼지고기에 소금을 쳐 두고두고 먹었던 게 바로 소세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독일인들은 독일인들은 덕분에 다양한 소세지 메뉴들을 개발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손가락 많은 소세지에 모든 걸 집약시켜놨는지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 향이 굉장히 강하고 집약돼 있는 느낌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 대표 소세지가 있을 만큼 소세지를 사랑하는 독일인들 정말 맛이 잘 어울려요 고기 맛, 약간 느끼한 맛, 상큼한 맛 이 독일식 김치 자오 크라우트는 자오가 독일말로 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시큼한 맛이 나요 마치 우리 신김치에서 나는 그런 맛이 조금 나는데 느끼한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상큼한 독일식 김치에 뉴른베르크 소세지와 밀맥주 한 잔 환상의 궁합인데요 몰랐던 전설까지 곁들여 먹으니 더욱 곱씹으며 음미하게 되는 맛입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소세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근처에 소세지 하나의 인생을 건 분이 있다고 해 만나러 갑니다 이 모습만 봐도 소세지 장애인의 모습이 확 풍겨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소세지 장애인의 모습이 확 풍겨옵니다 작업장인 줄로만 알았는데 가게도 겸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100여 종의 소세지를 만들어 파는 노이마이어 씨 3대째 대를 이어 내려온 전통 방식을 고집합니다 흔쾌히 구경시켜준다는 비밀 공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소세지를 건조시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두께에 따라 한 달에서 1년 정도 말려야 제대로 숙성되는 소세지들 재료는 모두 농장과 직거래해 직접 도축한 고기입니다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이 소세지 장애인의 원칙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훌륭한 소세지가 될 수 없다는데요 단지 테라스 지속센터 이런 예를 향해 공간을 하자 이런 예를 환승하는 지она rop장期생들은 어떤 성능을 짓으로MPshirts 또한 없었던 폴리창을 되었고 이런 겸서를 향해 부정하게 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해서 피해를 향해 삶아로 집중해 소문 10대 czy금을 향해? 저는 공간에 소세지 필끌гр 상자 such을 경우 필끌그를 scans 네 알고 hurts 만드는 데 공이 많이 들지만 부위별로 맛이 달라 가장 인기 있는 메뉴, 펠트키커. 풍미가 깊고 강렬한 망갈리차 소시지와 독특한 육즙을 가진 멧돼지 소시지 등 재료와 만드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각양각색입니다. 이 분은 아직 안아주신다. 이게 아직 써야죠. 이게 지금 3 Wochen 되면 생각을 합니다. 3 Wochen? 네. 이게 아직 만이 만ㅜㅜ 절 일단 만일이 만일 수 없습니다. 속부터 천천히 말라야 하는 소시지. 그래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 채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잘 건조된 소시지는 어떤 모습일까요? 알기 쉽게 비교해 준다는 장인, 똑같은 종류의 소시지를 대령합니다. 건조기간이 짧아, 부드럽게 쏠리는 소시지. 3개월 된 것을 먼저 맛봅니다. 맛있습니다. 아직 3달 정도밖에 숙성되지 않은 소시지인데, 제가 독일에서 먹은 다른 소시지와 달리 소금 맛이 굉장히 적어요. 조금 덜 짜고요. 굉장히 신선한 맛이 납니다. 두 번째 소시지는 오래 건조한 만큼 크기가 작고 겉이 단단합니다. 맛 또한 차이가 있을까요? 여기가 좀 더 딱딱하고요. 이게 좀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. 소시지 속이요. 저는 이 6개월 숙성된 소시지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조금 더 오래 숙성이 돼서 그런지 일단 조직이 조금 더 뭐랄까요 탄탄한데 맛은 더 깊은 맛이 있어요. 3개월짜리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마치 묵은지 같은 걸 먹는 느낌. 이게 진짜 더 깊은 소시지의 맛이 느껴집니다. 소시지 속이 더 깊은 소시지의 맛이 느껴집니다. 저는 이 모든 소시지를 다 먹어야 합니다. 네? 오! 하지만 자연스럽게 소시지를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. 하지만 자연스럽게 소시지를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. 소시지를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. 하지만 왜 이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? 만약 다른 소시지를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. 내 마음이 붙어있어요. 그리고 만약 다른 소시지를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자신만의 신념으로 소시지를 만드는 장인. 그의 얘기를 들으니 소시지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삶도 나쁘지 않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한번 볼게요. 위에는 chaque신이 존재합니다. venza.